오늘의 방송을 시작해볼까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오늘은 스트라이커 빠밤 해볼까합니다 이게 얘는 좀 괜찮네 상체까지 완성을 해서요 상체까지 완성을 해서요 볼만합니다 나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좋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대충 어찌저찌 이렇게 좀 보이네요 볼만합니다 사출색 이쁜데 사출색이 맘에 들어 다리는 상당히 디테일하니 맘이 드네요 그죠 맘이 듭니다 이런식으로 애초에 징크스는 되게 여기 얇고 심플했는데 징크스3는 원3는 그랬는데 어드밴스드 징크스 역시 이쁘네요 내 취향이야 어 얘 입 나쁘지 않은데? 느낌은 좋은데 느낌 되게 좋은데 처음엔 이렇게 생각 안했는데 이런 상상 안했는데 굉장히 맘이 드네요 무장을 보도록 합시다 일단 그냥 징크스 무장은 있긴 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니 너무 텅 빈거 아냐 이거 내부에 가운데 보여요? 텅 빈거 이거 적당히 텅 비어야지 이러고 여기 들어간다고? 많이 텅 비는데 마치 예약을 많이 했을때는 텅장과도 비슷하군 자 그럼 오늘은 넘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바보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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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 잘자요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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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